커피 한 잔 먹고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와 이 쟤 밑에서 안 되지 안 되는 거 맞지 와 게임이 된 와 뭐야 와 와 오오 오 오우 오 oh 가스나 이것도 제 길이란다 왜이래? 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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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게임이다 이거 진짜 미친 게임이다 로프를 보여야 되는갑다 로프 맞네 어 삼각형 언제 삼각형일까 언제 삼각형 잘가시게 와 뭐 하나 힐 등을 안주네 뭐 해야 돼 하나 뭔데 뭔데 라라 라라 이쪽에서도 어떻게든 도와줄게 오 땡큐 어디로 가라고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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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으 아 암 틸랄 수르탕 갔다 소리하고 있네 어 안 죽는거 쟤 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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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뭔데? 야 뭐야 불은 불 아니었나 야 114 114 114 114 114 114 124 이준아 욕먹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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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좀 떨어지라 어디야 아 아니요 아니요 안 돼! 폭탄! 아니 무슨 폭탄을 이 씨... 이 새끼 이거네 아니 뭐지...? 다 잡은 거요? 아이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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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탈풀 없나? 어이 뭐야? 이 끈은 뭐야? 바이어가 그냥 와 오케이 다음 걸리겠는데? 귀한 불가 지점, 이 지점부터 베이스캠프가 없습니다. 여기를 지나면 스토리 캠페인을 완료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 및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. 자 이 지점에서 저장 슬로프 인거 오케이 저장을 한번 하고